경기도를 순환하는 860km에 달하는 둘레길이 개통됐습니다. 60개 정도의 코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화성시 궁평항에서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입니다. 갯벌 위에 다리 형태로 만들어서 평일 낮시간에도 바다의 정취를 느끼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갯벌 산책로를 따라가면 해송숲으로 이어집니다. 나무사이로 만든 오솔길은 도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안성맞춤입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산책로를 이어서 경기도를 순환할 수 있는 둘레길이 개통됐습니다. 전체 길이 860km의 산책길로 60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한 안내판을 따라 걷다 보면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도 있고 주요 거점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경기 둘레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둘레길 주변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 단절된 연결도로를 정비하고 내년엔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